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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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강대신 나의 주 나의 나라님 나의 피하나이시오 나의 강대신아 나의 허락이 나의 허락이 풍목에 뿌리시노 나의 상처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눈이 달려와 나의 희생을 나의 신경이시고 하여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 눈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희생이시며 그 눈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을 잃고 하여 나의 생계의 광장이시고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백무관으로 백려시 웃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눈을 이끄시오 주의 길을 잃고 하여 다 가보시고 눈빛을 다 하시네 한숨이 있다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그 속에 다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그 속에 다 하시네 다 가보시고 눈빛을 다 하시네 한숨이 있다 하시네 한숨이 있다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그 속에 다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그 속에 다 하시네 한숨이 있다 하시네 다른 능력도 하나니 당신만이, 다 하시네 기도하라 한숨이 있다 하시네 한숨이 있다 하시네 기도하라 기도하라 능력이 다 하시네 기도하라 기도하라 능력이 다 하시네 우리와 같은 몸 삶을 깨는 것보다 희생만이, 그 속에 다 하시네 중간이, 그 속에 다하시네 호라 길고 인생만이, HT, 희생시네 훠이 다 하시네 대신이 원하네 대신이 원하네 대신이 원하네 너도 부족한 그리워네 대신이 원하네 온 눈물도 흘내셔 동생을 얻게 돼 생선도 가득히고 한없이 잃고다 한없이 잃고다 한없이 잃고다 생선도 가득히고 한없이 잃고다 왕좋은 대신이 원하네 왕좋아 받는 사람 우릴 찬송하겠네 우릴 찬송하겠네 우릴 찬송하겠네 왕좋아 받는 사람 우릴 찬송하겠네 우리 우리의 전국을 안아 왕좋은疑 베 Vor 왕좋아 받는 사람 왕좋아 받는 사람 우릴 찬송하겠네 그를 찬성하겠네 그를 찬성하겠네 우리를 부속하시네 그를 찬성하겠네 우리를 대기해서 구하시옵소 주 예수씨 나라 지시옵소시 기쁘게 우린 내 하늘의 똥자 나 죽어도 부여 찬성하세 찬성하세 주님 나를 구하시네 찬성하세 찬성하세 주가 구원하시네 우리를 죽겠어 구했으니 이전에 맑을 막았니라 그를 막고 너무 보이네 봄적이 더 견뎌해 찬성하세 찬성하세 주님 나를 구하시네 찬성하세 찬성하세 주가 구원하시네 야진제의 배소사 하나 그를 막대체 그를 막대체 그를 막대체 길이 없이 찬성하기를 벗을때도 흐 norm Ogwm 그날 renew sei 상 origin 그를 막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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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Intel 하나 둘 셋 둘 셋 둘 다 누워가셨네 청소한 해 청소한 해 누가 누워가셨네 내게 부인이 가득한 천놈 내게 부인이 가득한 천놈 내게 부인이 가득한 천놈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게 부인이 가득한 천놈 내게 부인이 가득한 천놈 둘 셋 내게 부인이 가득한 천놈 내게 부인이 가득한 천놈 내게 부인이 가득한 천놈 내게 부인이 가득한 천놈 둘 셋 하나 둘 셋 내게 부인이 가득한 천놈 내게 부인이 가득한 천놈 내게 부인이 가득한 천놈 주소서 내게 불리기 다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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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불리 내게 불닭낭 내게 불닭낭 사랑 졸소서 더운 일이라서요 내게 불닭낭 사랑 내게 불닭낭 사랑 내게 불닭낭 사랑 졸소서 내게 불닭낭 사랑 졸소서 할렐루야! 내게 불타는줄 너 내게 불타는줄 너 주소 불고하셨음 너 내게 불타는줄 너 내게 불타는줄 너 할렐루야! 내게 불타는줄 너 내게 부를게 아픈 것 내게 부를게 아픈 것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자꾸만 꼬여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 꼬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하나님마다 전부 다 열려있습니다 자녀 앞길이 열려있고 사비길이 열려있고 가정이 축복의 길로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열렸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안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닫혔다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열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미리미리 다 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가운데서 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많은 승교자가 나온 교회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보검전하다가 가장 많은 승교자 정인들이 죽어갔던 그 대표적인 교회가 빌라델비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특징의 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열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고 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기가 가라사대 이 다윗의 열쇠는 뭡니까? 왕의 열쇠입니다 왕은 곧 왕이 입은 법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말씀하셔서 왕이 하고자 하면 이 땅에서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왕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님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왕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들은 남은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기가 가라사대 오늘 살아온 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주여 지금까지 그렇게 열어달라고 액을 복구를 하면서 금식기도 했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이 열리기를 원했지만 아직까지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한 가지 그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오늘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열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베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또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의 멸류관을 뺏기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이 기둥이 있어야 집이 지어집니다 기둥 없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자리에 나를 기둥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열린 문이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오늘 저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개수로까지 일곱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는 전부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불을 끌어내렸나요?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명설교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극히 평범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 속의 여덟 번째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을 찾아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최초로 이 땅에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최초로 이 삶을 기록한 삶을 에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에녹이 65세 때의 무드셀라를 낳았고 성경은 계속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드셀라를 낳은 후 이 에녹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65세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65세까지 살았던 그는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더니 그를 이 땅에서 데려가셨는데 다시 말해서 에녹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로 들어갈 때 문이 열려졌습니다 누구에게 열어주셨습니까? 에녹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도대체 에녹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사랑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동행하셨을까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 세계에 수많은 민족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왜 에녹만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와 왜 동행하셨습니까? 왜 300년 동안 동행하셨고 그 이전에는 65세가 될 때까지는 동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장세기 속에는 구작 성경 속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에녹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고 그를 데려가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유다수 1장 14절에서 15절에 담가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은 아담의 칠세 손으로서 이 에녹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람은 예언을 했는데 무슨 예언을 합니까? 예수 그리터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오늘 전 성경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 66권을 쥐어짜세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세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쥐어짜세요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연히 신약 성경 27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39구에 관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셨던 기록된 이 상권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5장 39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부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장세기 출입국제 뇌위기 미숙의 신명기 이 다섯 번의 책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이 책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전이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녹이 죽게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빌리포스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시는 이 주님이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는 먼저 예언했고 그는 세상을 향해서 전도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휘보리소 11장 5절에 이 애녹은 이렇게 이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에겐 증거가 있었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란 말은 정인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녹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정인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정인되면 애녹처럼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애녹처럼 하나님께서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현장에 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65세까지는 그렇다면 애녹은 무두세를 낳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65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그런 세상을 향해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함께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기도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애녹이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분명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 시대에 애녹이 될 시기를 예수님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다 다릅니다 애녹 시대를 건너서 이제는 엘리아 시대가 왔습니다 성경말씀을 보게 되면 연루왕기야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아에게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왔습니다 회리바람으로 엘리아를 들어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산채로 하나님이 보내신 불수레 불말 타고 하늘로 성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과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구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녹에도 하늘 문을 열어주셨고 이 엘리아에게도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엘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해같이 찬란하게 빛이 비치시는데 이때 모세와 엘리아가 변화산의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세는 약 1500년 전의 사람이오 엘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5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두 사람 불러내리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들을 불러내리셨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노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요섭이 있습니다 다빛도 있습니다 모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왜 유난히 모세를 불러내리시고 엘리아를 왜 불러내리셨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지으시기 위해서 골고루 다 운동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때 구약 성경 역사에 나타나는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모세를 불러내려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엘리아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엘리아는 불말과 불소리 타고 성찰했던 사람인데 그가 올라갔다가 하나님 다시 말해 예수님 불러내리셨는데 그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아가 불소리에 불말 타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11장 3절에 보게 되면 두 정인이 나옵니다 두 정인이 등장하는데 이 두 정인이 누구냐면 게시록 11장 6절에 보면 이 두 정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하늘을 닫아 비오지 않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전 성경에서 하늘을 닫아서 비오지 않게 한 사람은 엘리아입니다 이 사람이 정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게시록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물을 패되게 한 사람이 있는데 물을 패되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날과 물을 패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알고 봤더니 정인이었습니다 누구 정인입니까? 하나님 정인이었습니다 정인 되면 주님 앞에 세우세요 정인 되면 사람 주님이 보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정인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애녹처럼 동행하십니다 오늘 엘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채로 데려가시는 이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는 신명지 34장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분명히 죽었는데 장사 지냈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묘지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장사 지냈 이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장사 지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셨는데 나중에 변화산에 이 모세가 내려왔는 것을 보아서 천국에다가 내려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여기서 애녹에게도 하늘문이 열렸고 엘리아에게도 하늘문이 열어주셨고 모세에게도 천국들한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나도 정인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진행 조회를 나를 통해서 하는 수많은 삶으로 채우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내가 정인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에스겔이 있습니다 성경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에 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간까지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누구에게 열어주시냐 에스겔에게 열어주십니다 왜 열어주셨을까요? 그 발간까지 사로잡힌 지 5년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이 사람은 그 발간까지 포로수용소에 갇혀있는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포로되었지만 몸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선지자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된 중에도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정인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에게 포로된 중에도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환경이 갇혀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묻고 나왔습니까? 그럴지라도 오늘 나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분명히 나에게 내게도 하늘의 열린 문을 열어주시고 동서나무게 막힌 문을 다 열려주시게 하여 주시는 오늘 이 사람 여러분 이 현장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약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본인을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이런 사람입니다 하늘로 들어가려면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늘 문을 연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주님이 잡아서 예수님이 정인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순교사입니다 예수천 하다가 목잘려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정인이 삼았습니다 정인되면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시는데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는데 오늘 시간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오늘 예수 정인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이 있어도 하늘로 열리면 땅이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열려지게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주여 가뜩하면 내가 예수님 정인될 때에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내 남편의 사업장을 열어주세요 직장을 열어주세요 내 가정에 모든 다친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서랍을 소개합니다 서대행전 7장 56절 말씀 보게 되면 서대완 집사가 있습니다 이 서대완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무수하게 던지는 돌에 맞아서 이때 승교합니다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죽을 때 그간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이 열려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승교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전도하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조사오니 주를 위해서 내가 복음질하다가 죽겠습니다 이 자리는 반드시 하늘문이 열립니다 오늘 한 가지 공통점이 여기까지 오면서 다섯 가지 우리가 다섯 사람을 보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들은 전부 정인됐다는 겁니다 정인될 때 빌라델비아에 가장 많은 승교자가 나왔듯이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비스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시고 하늘의 열린 문을 열어주시고 내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내게 생명의 멜루간을 주시며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하늘의 나라에 기둥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되면 합니까? 내가 하늘의 정인되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섯 번째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게시록 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이 밤모습에 던져줬습니다 전해지는 학설이 이하면 한 분은 끓는 기름가마 솥에 던져줬습니다 또 한 분은 독사 굴속에 던져줬던 사람입니다 열두 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 게시록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밤모습에 와 있는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정구로 인하여 밤모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모가 어떤 것이냐면 밤모라 말하는 말 그대로 송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진은 언제 흘러내리나요? 삼복 더위에 찌는 듯한 태양열에 견디지 못할 때 진액이 흘러내립니다 이곳은 본래 소나무 숲으로 울창했는데 중죄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다 잘라냈습니다 돌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에 그는 외딴 섬에 던져줬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가 뭐라 말입니까? 나는 예수의 정구로 인하여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 그리터의 정인 되었다가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게시록 4장 1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느라 말씀합니다 어디로? 하늘로 하늘로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여섯 사람 소개했습니다 에노, 그리고 또 엘리야, 그리고 예수겔, 그리고 바울, 그리고 서대반, 사도요한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은 다 정인입니다 이들에게 전 성경에서는 다 그들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의 일곱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하늘이 주님 앞에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려진 그 자리에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따라서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니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의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정인이오 너희는 나의 종으로 내가 택함을 입었나니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일 해라 무슨 일이 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사가 되어라 정인 되어라 오늘 여기서 나의 정인과 나의 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인이란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나의 정인이 돼야 되는데 어떤 정인이 돼야 됩니까? 무엇이라고 내가 정인을 해야 됩니까? 나는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 정인 삼아주셨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오직 구원해 주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만 나오시면 당신의 죄는 다 용서받고 죄사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찬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가 바로 그 장본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은 주인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살고 죽어야 됩니다 오직 종은 주인만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직 나의 구주되시는 예수 그리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모든 범세가 잘 될 때 모든 목적의 마지막 꼭지점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은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낙심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또 한 걸음 가까이 오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 땅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분은 때때로 내가 마음 아파할 때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이 땅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오직 이 땅의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합니까? 세상이 나는 새로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이 땅이 그것은 다 물고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 가장 행운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믿고 오늘 시간 예수껏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주님을 따라서 함께하는 바로 예수껏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목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등등거리며 살며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가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속에 임자하시면 나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성령이 내 맘에 정말 내주하신다면 나는 예수를 증가하는 일에 잠시도 주저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경전 5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순절로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전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예수 전합니다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루 종일 있어도 예수 소리 한 마리 못합니다 은혜 소리가 나오지 않아 전부 나오는 소리는 세상 소리 한숨 소리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이런 세상 근심 걱정 가운데 잡혀있는 것은 절대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자하시면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의 나침반이 그쪽으로 바꿔져버립니다 목표가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령은 세상길로 가던 자리에서 유탄하십시오 이젠 돌아와야 됩니다 어디로 주님 앞으로 제 목표 현장까지 지금까지 와서 돌아보니까 많은 것을 가져보고 많은 것을 가져보고 많은 것을 누려져도 그것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직 내 인생에 딱 한 분 남한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을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전하는 자리에 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내가 매일같이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전부가 주안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만나서 첫 대화가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세요 성령이 첫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거꾸로 갑니다 내 이 땅에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그 다음 잘 되게 해주세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영혼의 복을 받아야 땅의 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정인되어야 됩니까? 내 가정에서부터 정인되어야 돼요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들, 내 일가, 친척들 그들에게 여러분이 기도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그분들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것은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진실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오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정인되기 위하여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태어라 성령을 받으면 정인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환경이 어떻든지 그것이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가장 환란 가운데 빠졌을 때에 10편 23편 1절에서 6절에 그간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어떤 골짜기입니까? 고통의 골짜기 환란의 골짜기 죽은의 골짜기에 내가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령을 뵙는 게 하나님은 기대합니다 이 시대에 정인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단 한 가지 훗날에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에 가장 충성스러웠던 나의 정인이라고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은 반드시 여러분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기는 교회에 내가 전도의 불씨가 되고 기대 불씨가 되세요 은혜의 불씨가 되세요 하나님이 자리에 불러신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꺼져버린 전도의 불이 꺼진 곳에 내가 전도의 불씨가 되라고 은혜의 불씨가 되라고 어두운 자리의 빛을 바라는 오늘 불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